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11일 경상도에서 가장 작은 도시 영향의 왔으유라는 영상을 공개하며 공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데요. 17일 현재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246만회에 육박하는데요. 먼저 피식대학은 유튜브 채널로 현재 318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1일 공개한 영상은 경상북도 영양군을 방문해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공개한 영상에는 피식대학 멤버들인 개그맨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의 영양탐방기가 담겼는데요. 해당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기 불편할 정도로 지역비하, 음식비하, 노인비하, 각종 불평불만 등이 가득했는데요. 영상은 약 37분가량이었으며 간략히 주요 내용들만 시간대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멤버들은 영양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경상도 다 가봤는데 영양은 처음 알았다. 여기가 두메산꼴로 지정됐다. 완전 깡시굴, 인도도 없고 횡단보도도 없다라며 시작부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의 주요 발언들을 시간대별로 보면 다소 어렵게 쓰인 단어 표지판을 보고는 2분 57초 아니 여기 중국 아니에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3분 15초 네 이래 초네 살았나? 3분 51초 자지 못. 최초로 저희 안 잘 거예요. 5분 20초 영양에서는 반찬 투정하면 안 된다. 여기 봐봐 여기 뭐 있겠나? 그러고는 영양의 인구를 소개하던 중 6분 11초 여기 오면서 20명 만났다. 근데 진짜 인구 1만 5천명 맞아요? 1500명 아니야? 너무 많게 느껴져서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음식 비하 논란이었는데요. 멤버들은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한 빵집에서 멤버들은 햄버거 빵을 주문해 먹었는데요. 이후 빵을 한 입 빼어 문희들은 젊은이들이 햄버거 먹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 먹는 것이라며 9분 43초 여기가 롯데리아가 없다. 그랬거든? 젊은 아들이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걸로 대신 먹는 거야. 10분 10초 이거 할머니가 해준 맛이야. 왜냐면 집에서 해주면 양배추를 쓰거든 양상추는 안 써. 왜냐면 양배추가 싸고 보관이 용이하고 10분 41초 서울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 굳이 뭐 영양까지 와서 묵을 음식은 아니야. 10분 50초 내가 느끼기에 부대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야 못 먹으니까 그냥 막 막 이래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등 가게 안에서 혹평했습니다. 11분 27초 이제 올라갑시다. 다 봤네. 인사드립시다. 우리 자 오늘 영양 다 소개해드렸고요. 13분 14초 이후 한식당을 방문한 이들은 메뉴가 너무 솔직히 너무 특색이 없어가지고 말한 뒤 14분 42초 취나물 두릅 반찬 등을 보여주며 내가 몇 숟가락 하자마자 바로 이것만 매일 먹으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을지 아까 그 햄버거가 천상 꿀맛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식당 이름이 전부 공개되고 식당 내부에서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24분 30초 식사 후 이들은 지역마트에 가서 근데 여기는 농촌이라 현금 장사를 하시네? 그리고 여기는 줄도 없어요. 새치기 막 들어오거든요. 이외에도 이들의 선을 넘는 듯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26분 2초 지역마트에서 구매한 블루베리 젤리를 먹은 뒤 진짜 할매 맛 내가 할머니 살을 뜯는 것 같다라고 웃기도 하였습니다. 멤버들은 휴대전화에 너무 많이 중독된 것 같으면 한전에 취직해서 영양으로 보내달라 해라. 27분 46초 왜 농촌은 시간이 다르게 가지? 아니 한마디로 지금 여기 온 지 3시간밖에 안 됐다는 거지 아니 3시간이 이렇게 안 갔나? 27분 57초 내가 공무원이면은 여기 발령받으면은 여기까지만 할게 32분 15초 아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재미가 없어요. 32분 25초 아니 이게 소도시는 소도시인데 여긴 도시가 아니고 그냥 소촌이에요. 33분 6초 야 이게 강의 위에서 볼 땐 예뻤는데 밑에서 보니까 똥물이네 34분 6초 아니 저희가 영양가서 영양에 와서 뭐 이것저것 해볼라 했는데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 머마이 돌아다니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죠? 저희 저 300만 유튜브인 거 저희 34분 20초 코미디언으로서 한계를 느꼈다. 여기 35분 11초 그럼 혼자서 더 찍고 오세요. 우린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이제 나는 저기 스마트폰 좀 하러 갈게요. 35분 21초 영양 참 좋은 도시야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35분 38초 맛있는 거 뭐 먹었지? 정도의 내용이 있네요. 해당 영상은 본 네티즌들은 가게 안에서 대놓고 앞담 놓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자기들도 고향가 내리면 발끈하면서 이러려면 영양에 왜 간 거냐? 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영양군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14일 영양군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가 진짜 영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하나 하자 우리가 이번에 다른 면도 있는 걸 보여주면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도 유튜브에 파급력이 커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직접 대응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 영양지사장까지 댓글을 통해 불쾌함을 표출했는데요. 핸드폰 중독되면 한전 취직해서 영양 보내달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사 근무하는 후배들이 너무 딱하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에 공무원들도 우리 한전 직원들도 와 있는 거지요 라며 그래도 방송은 흥미롭게 봤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영상에 나온 팩반집 식당에 개인적으로 눈임이 하시는 곳이라며 늘 자기 가족을 먹이듯 정성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을 수십 년 봐왔다며 대도시의 대형 맛집과는 코드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정성과 노력, 맛은 시골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이리 그를 남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영양편 영상이 올라온 후 다음 날 해당 빵집을 다녀왔다며 빵집 사장은 당일에 오는 사람마다 햄버거 빵을 찾는다고 말하며 햄버거는 품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기분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에 안 좋은 점만 계속 보며 속상한 면도 있었지만 현실이라 생각하며 슬피 웃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그는 300만 유튜버의 무게를 생각하지 못한 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나 영양에 와주신 건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양에도 볼만한 꽃들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피식대학이 혹평했던 영양음식점의 업주 역시 조금 무례하더라. 영업이 끝났다고 했는데 먹고 가야 한다고 해서 점심시간에 마지막 손님을 챙겨준 거였다라며 내 손으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가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한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들은 싸늘한데요. 좀 잘나간다고 생각들이 없네. 그냥 무례함에 극치. 내가 다 기분이 나쁘더라. 나락 퀴즈쇼 하더니 진짜 나락간에 뭔가 보면서 논란이 될 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는 역시네. 영상 보면서 내가 불펠러인가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들에 대해 비꼬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영양 다시 가서 사장님들한테 사과하는 영상 찍기 금지. 나중에 개그 소재로 쓰기 금지. 영양 말만 나와도 벌벌 떠는 영상 올리기 금지 등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11일 영상 업로드 후 17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소속사 메타 코미디 측은 17일 피식대학 지역 비하 논란에 대해 현재 소속사와 피식대학 모두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충분한 논의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전달 드릴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그와 풍자는 한 끗 차이고 풍자가 아니라 비하인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약자들을 대상으로 인구 수도 얼마 안 되는 지역에 가서 좋지 않은 평을 하며 식당 이름을 공개하지 않나 젊은 사람 모자이크는 칼같이 하면서 연세 많은 어르신은 얼굴 다 오픈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네요. 초반 논란이 있었을 때 빠른 인정과 사과 후 다시 해당 영양에 가서 관련자들 만나고 소개해준 지역 등을 가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으면 돌아선 여론은 조금 괜찮아졌을 텐데요.